안녕! 안녕! 땅콩이 친구들! 오늘은 아그라바 한국에 사는 저스민과 사랑에 빠지는 용감한 알라딘을 만들어볼거야! 알라딘이 데리고 다니는 작고 귀여운 원숭이 아부! 귀여운 아부도 옆에서 알라딘을 만드는 것을 지켜볼거야!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지? 그럼 지금 바로 시작! 알라딘 만들기 준비 모자! 얼굴! 살색깔 색종이 한장! 몸! 살색깔 색종이 한장! 바지와 발! 주황색 색종이 한장! 머리카락! 검정색 색종이 한장을 준비해주면 돼! 알라딘 얼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검색 색종이 한장으로 남아오고 싶어서 연락되게 해주세요.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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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알라딤 바지와 팔. 이 주황색 부분이 발이 될 거예요. 위로 주황색을 올려놓고 접을 거예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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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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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벌써 알라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보라색이랑 주황색 허리띠를 짜투리를 이용해서 잘라서 붙여볼게요. 옷과 벨트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풀을 발라서 알라딘의 조끼도 완성. 우리 알라딘의 조끼를 이렇게 쏘고 알라딘의 조끼도 완성. 알라딘의 조끼를 발라딘의 조끼를 이렇게 감사듯이 붙여봤고요. 붙여봤고요. 알라딘의 칼들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접어서 말하듯이 접을 수도 있고 우리 알라딘의 모자가 있어요. 우리 알라딘의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알라딘이 완성됐어요. 이제 그러면 얼굴을 그려줄 차례죠. 알라딘의 얼굴을 그려볼텐데 알라딘의 눈썹은 송숭원처럼 진하게 그려볼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얼굴을 그려도 돼요. 그리고 동그랗고 긴 눈 놀란눈이다. 놀란눈 송숭자 그려보고 이렇게 진이를 발견한 얼굴을 그려봤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예쁘게 알라딘의 모습으로 그려주시는 게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종이잡기로 만나요. 바이바이